기장에서 온 싱싱한 반쾌입니다. 이루마의 반응은 어떨까요? 이루마가 아주 조심스럽게 탐색하네요. 처음 보는 애네요. 아빠, 이 아이는 도대체 뭐예요? 도대체 넌 뭐니? 아이, 무서워. 가까이 오지마. 도망가지마. 난 나이스가야. 도리의 반응은 어떨까요?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. 야, 반가워. 옷 벗죠? 하지마. 너 흔날래?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도리 하이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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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컴퓨터 하이파이브 샘 하이파이브를 하이파이브를 저리 좀 가 우리 형아한테 가서 같이 놀까? 그래 같이 놀자 어? 기집어져 버렸네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거지? 셋 모두 처음 경험해 보는 순간인데 누구에겐 호기심 누구에겐 스트레스였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